명문대 흔히면 42권의 대학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오픈도어에서 얘기한 대학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도어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11시 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don't mind, I would like to speak about until 11.30 About 24 minutes, a little bit more 24분 정도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Doctoral granting university enrolli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이 책의 단점은 유학생의 선호도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이 유학생을 모으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는 다양성과 도메스틱 학생, 미국 학생들과 함께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글로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 현재 학부와 대학원과 박사과정 4개가 얘기하는데 제가 굳이 대학원을 얘기한 것은 이쪽이 더 연구 중심이고 많은 학생들이 롱톤을 보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대학원을 선정했는데 42를 봤을 때 조금 다른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40이권 대학, 박사과정을 선호하는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미국 대학이 첫 번째는 40을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NYU, 뉴욕 유니버시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5만 1천 명에서 유학생이 1만 9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USC, 전체 4만 4천에서 1만 6천 명 그 다음에 Northeastern University, Boston에는 전체 1만 9천 명에서 1만 6천 명 대단히 많죠? 1만 6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Columbia University, 3만 1천에서 1만 5천 명, 1만 6천 명 정도 되죠 그 다음에 UIUC,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이라고 UIUC라고 있는 이 대학도 줄입되죠 총 4만 4천에서 1만 3천 명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Arizona State, 미국에서 제일 큰 대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만 4천 명, 그런데 유학생은 1만 3천 명 정도 돼요 그리고 UCLA가 한 4만 4천에서 1만 2천 명 정도가 유학생이에요 Purdue, 4만 1천에서 1만 1천 명, UC 샌디에고 3만 5천에서 1만 명 정도 그 다음에 Boston University, 3만 2천에서 1만 명 정도가 유학생이 많이 갑니다 자, 이 학교, 그런데 참 아이러니언은 뭔지 보세요? 그런데 11위가 하버드대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성적 또는 어떠한 학교 평가 기준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학생들의 선호도가 있는데 하버드대가 11위라고 많은 교육학자들의 평가 기관도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죠 그런데 여기 2만 2천 명인데 6천 명이 대학원, 박사 가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참, 보세요, 잘 보세요 박사 가족, 그런데 유학생 박사 가족만 4만 4천에서 유학생이 1만 2천 명 또는 2만 3천에서 6천 명이에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입니다 이러니 대학이 되게 글로벌할 수밖에 없겠죠 그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겠죠 여기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이 오픈 도어에 얘기한 Doctoral Granting University Enrolli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Ranking은 첫 번째 대학 랭킹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Public State College 대학, 주립대학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사립대학보다는 그다음에 사이즈, 기본적으로 큰 대학 중심이 많이 됐고 다양한 전공 제공하는 학교, 지역과 위치, 그다음에 도시 지역 그것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서부, 동부에 집중화됐다 특히 캘리포니, 뉴욕, 메세스자스에 많이 집중화됐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많이 장학금을 주고 재정을 주냐에 따라 그 부분을 포인트하면서 또 하나가 큰 주립대학 중심이 될 경우 연구 중심 대학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주립대학, Research Base라는 단어를 쓰죠 마지막으로는 학업, 봉사, 활동, 성취 그래서 Academic Base, 그다음에 Resume는 뭐예요? 성취, 활동,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모습, 환경들을 보면서 활동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원했고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커스 인스튜트, 스페셜 포커스 인스튜트 예체능 쪽 말씀드리겠는데 이 오픈도어스 또 하나가 뭐냐면 미술 쪽, 그다음에 필름 쪽 또는 음악 쪽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에요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제가 몇 주 전이었나? 한번 대학교 세미나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조자에 있는 대학이고요 만 명 된 학교인데 한 3,800명 정도 그리고 등록금이 일반적으로 디자인, 아트, 스쿨 치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저렴하고 이 학교는 상당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전에 한 두 명 정도 이 학교에 보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스쿨 오브 디아 비주얼 아트, 뉴욕에 있는 4,200명에 2,600, 반 정도가 유학생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프랩 인스튜트 여기도 이제 아트 스쿨이고 4,500명에 2,300명 뉴욕에 있습니다 버클리의 음대죠 College of Music 6,700에서 2,000명 그다음에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시카고 유명한 아트 스쿨이라고 얘기합니다 3,500에서 1,300명 정도가 유학생 Babson College는 비즈니스 전문 학교고요 이 학교는 여러 지역의 학교가 있습니다 브랜치가 있죠 3,000명인데 한 1,200명 정도가 유학생이고 그다음에 뉴욕필, 아카데믹 이 학교는 벌벵크도 있고 동부도 있습니다 1,300에서 1,200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디자인 스쿨이죠 2,400에서 한 1,000명 정도 Arts Center College of Design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 LA, 파사디나에 있는 아트 스쿨인데 되게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1,700명이고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그래서 이제 Science 그래서 MCPHS라고 7,000명에서 985명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 이제 이제 의과대, 의외과를 가는 학교들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이 치대쪽 그다음에 안, 저기 뭐야 그다음에 약대쪽, 그다음에 간호쪽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스트로젤, 성형쪽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뭐 안과나 그다음에 좀 심장이나 뇌나 이런 쪽은 좀 많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쟁도 세품더라도 언어적이 거의 뭐 원어민 수준 되지 않으면 잘 뽑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퀘션이었어요 저한테는 줄리아드 대학이 절대로 11회 되지 않습니다 9명밖에 안 되는데 300명이 이제 지원하죠 랭킹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도 이제 스페셜 포커스 인스튜트 여펀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랭킹 중심이 아니다 언 랭트, 언 랭트 오러, 오러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이런 포커스 그러니까 더 전문화된 학교일수록 사립형 대학이 참 많다 그다음에 집중 전공이 또 많고 또 지역 위치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 캘리포니아, 뉴욕, 멘스터 비슷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재정 장학금 부분 그다음에 유학생을 더 많이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유학생들을 이런 뮤지컬, 뮤직이나 아트나 이런 쪽은 더 많이 선호한다라는 것 퍼포먼스, 아카데믹스, 레즈메 실기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학업, 봉사, 활동, 성취 대학을 평가할 때 많은 전문기관 또는 학자들이 두 가지 큰 기관들을 봅니다 하나는 QS라는 기관이죠 하나의 사람 이름인데 영국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만든 그 기관인 World University Rankings라는 단어입니다 영국 기관이다 보니까 영국 학교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럽 학교, 그다음에 미국 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시아권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US News World Report라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기관을 보죠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많은 미국 대학교들이 특히 US News and World Report를 가장 많이 보고 이쪽에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랭킹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교수진, 또 교수들의 저널, article research, 또 학교 시설, 또 대학교 평가에서 얼마나 다문화가 돼 있는지 유학생이 있는지, 또 교수는 어떠한 인종들이 있는지 또 나가서 그 안에서 어떠한 평가, 장학금을 많이 주는지 또 대학교로 들어갔을 때 1학년들의 평균 성적, 실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보유율을 들어왔는데 1년 후에 몇 퍼센트가 남고 몇 퍼센트에 가는지 교수들의 만족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Endowment, 바로 도네이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을 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그 돈을 Endow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기부금 자체가 얼만큼 현성돼서 학교가 건실하는지 대부분의 US 뉴스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 작은 학교들이, 사립형 학교들이 좋은 학교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리포트를 한번 40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오픈더걸스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비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1위가 프린스턴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2위가 하버드, 콜롬비아, MIT, Yale, 스탠포드 그 다음에 유니버스 시카고, 유니버스 펜시바니아, 칼데이라고 하죠 지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캘리포니아에는, 그 다음에 전하킨스 유니버스 10이고 North Western, 그 다음에 Duke, Darmouth, and then Brown, and then Vanderbilt Vanderbilt 하면 안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이거 테네시에 있는 학교인데, 인문계 쪽이죠 Rice, 이것도 인문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유니버스 리앤디아, 세인트 루이스 그 다음에 코넬, University of Notre Dame, and then UCL Notre Dame은 천주교 쪽에서 운영하는 소속기관이죠 그 단체에서 하는 천주교라기보다도 천주교에 소시해 되어 있죠 UCLA가 22권 됐고 21st memo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Georgia Town, 그 다음에 Michigan, UOM University of Michigan, 그 다음에 USC, Carnegie Mellon, then University of Virginia, an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then Wake Forest University, and then NYU, Tufts 그 다음에 UC, Santa Barbara, University of Florida, Rochester, Boston, College, and then Georgia Tech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an Diego, Davis, UC 계열이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William and Mary, 여기도 천주교 계열이지만 아주 작은 학교이지만, liberal arts이지만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버진에 있고요 39위하고 아마 제가 쓰다가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39위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무시하고요 Boston University가 42, Case Western Reserve가 42 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빌리그라는 단어를 썼을 때 흔히 말하는 이런 대학들이 다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익숙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UC, 주립대도 있고, 사립대도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위권이라는 단어들을 썼을 때는 다 사립대학입니다 사이즈가, 규모가 어느 정도는 좀 작은 학교들 그리고 인문계 대학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42권 대학들을 쭉 보았을 때 보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1위에서 42권까지 다 거의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성적도 합격도 또 떨어지는 것도 저희가 다 경험을 했었고 공통점도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세계 대학들을 한번 봤어요 절대로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세울대학 홈페이지 가보면 분명히 QS나 또는 다른 좀 더 자기네들 잘 평가하는 데를 얘기를 언급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QS 같은 데는 지금 영국 기관에서 봤을 때는 한 40매디 된 것 같고 어떤 기관은 80매디 된다고 하는데 미국 보고서 평가는 이렇게 129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는 264위, 카이스트는 274위, 연세대학은 329위, 포항공대는 367위죠 런던 대는 19위입니다 왜 그럴까?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아마도 영어로 된 발표 또는 영어 수업 그다음에 국제화가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모든 그런 내용들이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랭킹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서울대가 싱가포르나 북경, 도쿄, 홍콩, 홍콩 중문대, 홍콩 과기대 또 상해 교통대 이런 데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안타깝죠? 절대로 랭킹을 꼭 우선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성을 갖고 봐야 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재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또는 해외 전세계 상위권 대학들이 오픈도어스도 마찬가지지만 인재상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티 나는 누군지를 본다는 것 We've got to find out who am I ask this question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봤을 때 우리 자녀는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범이 아니에요 비범함, excellence, remark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Good to Grace라는 책이 있는데 그냥 잘해가 아니라 Grace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Potentiality, 잠재력, 그리고 진행형이 돼야 돼요 모든 학생들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얘 정말 성장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속성, continuity 나는 계속 ING가 돼야 돼 그러면서 헌신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얼만큼 거기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 inspiration, influence 마지막으로 기업, 공허 그 다음에 적용, application 이것이 인재상이라는 단어로 탑스쿨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성적도 들어가요 하지만 성적 이상으로 보는 것이 대학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저번에 브라질 우리 관광수 성교사님 둘째 자녀, 첫째 자녀 대학 간 거 말씀드렸잖아요 보셨잖아요 대학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서울대 연구원에 다 합격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지만 그냥 준비했어요 아마도 정보로서 뭐 했겠어요? 그리고 학원도 보낸 적도 없어요 자연과 놀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간대 한 5개국어, 6개국어 했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 봉사 많이 활동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나를 발견했어요 이런 모습에서 대학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얘가 나가면, 사회 나가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정말 많은 것을 공헌할 수 있겠다 정말 많은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태학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Futuristic을 본다라는 것이 미래 인재상을 본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을 왜 그러냐면 사회권 대학들이 에세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Supplemental Essay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에세이를 내는데 보충자료도 에세이를 또 요구를 해요 대학마다 좀 다르지만 USC, 아까 탑스쿨 했죠? Question What is something about yourself that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you? 너의 스스로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뭐냐면 너 스스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본질에, 본질에 있어서 너를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적어봐라 어렵죠? 어떤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너의 스스로의 그 백그라운드 너의 환경 그러면서 너 스스로가 성장했던 그 부분 또는 너가 가치관에 재밌는 그 지식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크게 다양성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서 너의 백그라운드과 너의 성장했던 모습과 또는 너의 그 관심 있는 지식적인 관심 있는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UCLA, leadership 부분이에요 An example, describe an example of a leadership experience in which you have positively influenced others helped resolve disputes or contributed to group efforts over time 여러분의 leadership이 어떤 거면 긍정의 영향을 타인에게 주고 어떠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룹들에게, 사회에게 공헌했는지 한번 설명해라 기독교 학교 한번 볼게요 Using personal examples, share about your spiritual growth over the past three years 너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냐면 너의 영성 아까 말했죠? 영성은 꼭 종교성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성, 인성, 대외성, 관계성 사회성들을 어떻게 성장했던 지난 3년 고등학교 이때쯤 되면 11학년 때쯤 돼요 그러면 지난 8, 9, 10 또는 9, 10, 11 그 학년도에 그 과정을 한번 그 여정을 한번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의 공통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Who am I? 내가 누구고 거기에 탁월했는지 그냥 미디어쿠가 중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잠재력이 얼만큼 보여줬는지 지속성과 헌신과 영감과 영향력과 더 나아가서 공헌이 무엇인지 오늘 저 세미를 들으면서 어떤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긴장한다 또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얘기를 해요 미안해요 스트레스 줘서 I'm sorry to give you a lot of stress but sometimes you need this one sense of it is called awareness you need this one sometimes get motivated or challenge and ask yourself not discouraged and ask this question what should I do as a student what should I do as a Christian student and then what can I ask God how can I ask God and then what can I do you know from now on 그런 question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인재상에 있어서 이 17가지가 에세이와 레코멘데이션과 활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학업에도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UCLA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여기 제가 큰 동그라미 있고요 작은 동그라미 있죠 작은 동그라미 보세요 여기 보면 After 12th 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대학교들은 절대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까지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후에 또는 대학교 왔을 때도 물어봅니다 계속 너 이런 거 할래? 활동할래? 또는 이런 관심이 있어? 그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굳혀서 써봐 라는 ING 학생을 원하지 퓨처리스틱 학생을 원하지 내가 8학년 때 많이 했어 9학년 때 많이 했어 10학년 때 많이 했어 근데 12학년 때 별로 안 했어 이런 학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배우고 싶어하는 이건 카먼앱이에요 카먼앱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리케이션도 포스트그라이저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담해도 너 계속 할래? 라는 질문을 해요 이거 왜 하겠어요 바로 이 질문의 포인트는 질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인재상을 원해요 어떤 인재상 미래지향적인 인재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본 곳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 스스로 바라보면서 과연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탁월한 사람을 본다라는 것이예요 오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적용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할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인재상은 상위권 오픈더어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평가경에서 말씀 인재상은 일곱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고 그 안에서 각각 위치된 타고남과 잠재성 지속성 헌신 영감 공헌 과연 기여가 적용이 과연 얼만큼 될 수 있는지를 볼지 우리가 수업 안에서 우리 캠퍼스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공부를 공부대로 가면서 이 모습을 가면서 기독교의 관점 아까 봤죠 그것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화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건 성화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자입니다 인재입니다 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인재를 원하고 리더자를 원합니다 교육학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이란 단어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서 실력과 믿음을 겸비하면서 기여하면서 공헌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리더자의 크리스천 리더자의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 오늘 가장 이 세미나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기까지 학업으로도 사회성으로도 지치고 어렵고 자충우돌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선생님의 후원이 있고 친구들의 기도가 있고 공동체에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의 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오늘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도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또 사람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면서 야망보다는 겸손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방법론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좋은 샘플들 성경이 말하는 샘플들을 찾아 따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명령을 즐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순정하면서 그 안에 기쁨으로 함께 동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과의 공익 또는 나눠서 가치를 나누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의 상이 오늘 말하는 이 상위권 대학들이라는 단어 또는 명문대학교의 다른 그 지도자의 상과 같이 일치한다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성화라는 모습 또는 리더자의 모습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가지 내용을 가지면서 저희 학교가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이런 그 더 전인격 교육에 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비주류 과목 심지어는 뮤지컬 또 여러가지 스템 과목 또 활동들 애프트스쿨 과목 이런 것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을 위한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인재상은 오늘날 세상을 커버할 수 있고 세상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교육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주어진 커리큘럼 열심히 더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여서 이번 학기 더 좋은 결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하면서 우리 부민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학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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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